매년 여름이면 이 소중한 갯벌에서 한바탕 축제가 열립니다. 본격적으로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 출발하는 사람들. 그런데 갯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특별한 버스에 올라탑니다. 와, 트랙터 개조된 버스는 정말 신기한데요? 네, 참 재밌습니다. 높다. 내리자마자 탁 트인 시야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. 불반절, 조개반절. 자, 황금의 바다요. 과연 이 망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? 설레는 마음으로 갈 퀴즈를 시작해봅니다. 고창 갯벌은 진흙 갯벌과 모래 갯벌, 그리고 돌 갯벌이 골고루 섞여 더욱 보존가치가 높은데요. 체험장은 발이 빠지지 않고 부드러운 모래 갯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와, 조개가 그냥 막 잡히나 봐요. 네, 캐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. 저도 도전해봤는데요. 특별한 요령은 필요 없습니다. 10cm 정도만 골고루 약게 파도 다양한 조개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우와, 저게 엄청 많네. 와, 여보세요. 한 번 긁기만 하면 조개가 걸려요. 나오는 게 다 조개네, 무조건. 와, 그야말로 진짜 조개밭이네요. 워낙에 청정 갯벌이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잡히는 것도 그만큼 많나 봐요. 맞습니다. 양손에 가득 찬 조개방을 든 사람들. 아이들도 단단히 아무 못 챙겼습니다. 와,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손에 가득 가득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